네 앵커 리포트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불확실성이 좀 많은 이슈들을 상수로 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증권가에서는 많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 전쟁 그리고 기술 첨단기술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각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요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거지만요. 이건 바로 기축통화의 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물론 일본이 아니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이긴 했었습니다마는 기축통화의 변화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꾸준하게 보시면 140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1920년 여기는 언제까지 될 것이냐 얘기는 나오고 있긴 한데 한 100년 이상의 기축통화로써 달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경제 시장에서는요. 그리고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가장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이것을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는 미국 달러, 미국 중심 그리고 달러 중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1900년대 들어와서 지금 살펴보게 되면요. 브랜턴 호주 체제를 시작하면서 달러가 중심이 됐고요. 미국이 중심이 됐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일이 일어나긴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달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경제 시스템 내에 있는 국가들의 통화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면서 달러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왔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자 합의였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축통화로써 달러의 위상을 더욱더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그 체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어쩔 수 없이 NY 강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경제 시스템은 돌아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은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원래의 미국과 달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국의 위상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는 거. 경제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IMF에서 SDR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별 인출권인데 금본으로 통화량을 유동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거나 달러로만 하기는 쉽지가 않고 금과 달러만으로도 이것은 쉽지 않다라면서 제3의 통화로써 이렇게 바스켓적으로 유동성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미국 달러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로가 그 다음이고요.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인데 여기서 보면 2016년에 중국 위아나와가 들어갔습니다. 비중도 약 10%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의 달러 체제에서 모두 다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아나와 관련된 부분의 얘기가 많고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는 계속 중국과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경제체제 글로벌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선을 현재 나눠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역입니다. 우리는 관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트위터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보면은 좀 소폭으로 관세를 더 올렸다. 10% 관세를 주겠다. 이러면서 8월 1일부터 우리 금융시장을 싸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서는 제3의 세 번째 관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환율입니다. 환율 전쟁이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위아나에 대해서 가치절하를 계속 용인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계속 우리가 부담스러웠던 7위안을 넘어서고 오늘은 고시 내용도 역시 7위안을 넘어섰고요. 이미 여기 쪽에서는 넘어서면서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태까지 흐름이었습니다. 달러의 유동성을 더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절하를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이 체제를 유지를 해왔는데 여기에 위아나가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또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서도 결정을 한 거고요. 그런 흐름에 전선 첫 번째, 두 번째 전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세, 두 번째 환율. 자 그 다음에는요. 첨단기술이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한국과 일본과의 대립에 가기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화해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적재산권, 첨단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바로 우리와 일본의 갈등이 아니냐.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우리도 첨단기술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제 관보로 제기가 된 거예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왜 이게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첨단기술 영역에서 얘기를 하지 경제 영역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를 한번 제시라는 증권사가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원래 일본에 대해서 한국은 적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흑자를 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지금도 현재 대일, 그러니까 일본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 우리는 적자인데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적자 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거에서 상당히 공교롭게 많이 겹치고 있는 게 여기서 보시면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0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가면서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순위가 팍팍 올라갈 때였거든요. 지금 현재 2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지금 현재 일본 쪽으로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일치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첨단 소재, 지금 포터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3D 랜드나 D램과 관련된 포터 레지스트는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EV향 여기서 지금 현재 미세공정의 가장 중요하고 첨단 기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EUV향 지금 현재 포터 레지스트 중심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는 곳에서 왜 이것만 하지? 라는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이 부분에서 한 건의 해제가 지금 승인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건 또 뭐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일본도 결국은 지금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 후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중국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은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아 결국은 환율의 시스템도 미국 중심으로 여전히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고 관세와 관련된 부분도 승리를 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의 증시는 어땠습니까? 분쟁 이후에 둘 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승자를 가릴 수 없는 부분이고 애매하다,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국산화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해외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은요.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가 이긴다. 다만 지금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갈지 모른다라고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많이 다가온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위아나와 외환 보유고를 보면요. 위아나는 지금 현재 자금, 달러 자금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달러 자금이 자꾸 나가게 된다면 위아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나 약세를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고 시스템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과 관련된 시스템은 지금 현재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할까요? 주식 시장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 일단 미국 투자자들 보면 최근 들어서의 공포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관세 전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에 하지만 이렇게 공포 심리가 들어갔어도 현재는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국이 항복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뭔가를 날려주거나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괜찮은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물가 연동 채권도 일단 불확실성이 강화가 될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강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상품이 모두 다 지금은 강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PER이 현재 18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요. 그런데 현재 14배가 정말 보통인 거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면서 일단 여기서는 어느 정도 미국도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중국도 어느 정도 항복을 할 때가 다가오지 않았을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우리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국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해외 투자자 미국 투자자의 시각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지금 시장을 봐야 될지 일단은 두 가지로 증권사에서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인데요. 어제 또 트위터를 하나 날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적은 중국이 아니다. 중앙은행이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는지를 계속 봐야 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FMC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와 강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요. 증시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의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점이 있었죠. 뉴스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린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점에서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은 게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위아나입니다. 왜 위아나를 봐야 되냐면요. 지금 현재 무역전쟁 그리고 관세전쟁에 가장 민감한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위아나이기 때문입니다. 아쉽지만 위아나와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원화는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의 안정화가 지금 위아나의 안정화가 원화의 안정화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좀 말이 길었는데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랬더니 기본으로 돌아가서 많은 이야기들을 점검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